자, 동훈 브이로그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촬영이 없고요. 오늘은 좀 이런 LA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개인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저녁에 밤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LA 시내에서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한번 보러 가시죠. 따라오세요. 네, 여러분들 필름 카메라를 안 써본 자는 필름 두 개를 날렸답니다. 하나에 또 이제 만 얼마 하는 건데 제가 하는 법을 몰라서 날렸어요. 진짜 슬프네요. 실험해볼까요? 후추 출발 후추 거의 한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처음 봤을 때는 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또 여기 스태프 성님들이 입은 걸 보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샀고 아주 지금 제가 돌아가서는 스케줄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이 많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또 이 때문에 산 거지 뭐 제 개인 감정으로 산 건 아니에요 스케줄 갈 때 또 옷을 계속 똑같은 것만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제 개인 감정으로 막 이렇게 산다? 막납하지 않습니다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모자를 또 몇 개 샀어요 노란 모자 모자는 있으면 편하게 언제든 쓸 수 있기 때문에 모자 노란 모자 그리고 핀 모자 얘가 제가 오늘 산 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비니 비니 검은 비니 슈프림이라고 써져 있어요 생각보다 진짜 현지에서 산 거라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산 거였습니다 다음 스포츠로 가봅시다 얘도 한번 갈까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지금 모자 잘 써져 있어? 뭐 이런 느낌?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여기는 LA의 할리우드 거리?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에서도 영화 촬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오는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발밑에 보시면 할리우드 이런 스타들의 뭐랄까요?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인서트 인서트 네 이렇게 또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보다 보면 아는 분들이 나오면 반가울 것 같고 아마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배우분들 뿐만 아니라 유명한 감독 어? 크리스 프레쉬다 아무튼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감독님들도 있을 것 같고 아 스팅 있네요 스팅 앨범은 왠지 안 될 것 같지만 앨범은 또 보는 재미가 있네요 어 위니 더 푸가 있네 아 킹커벨트 있고 어? 어? 여기 가야 돼요 귀엽다 그냥 사진 정도만 찍고 그냥 약간 잡네요 신나서 들어왔는데 디즈니스포어라고 하면 일단 1시간은 기본으로 잡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 지금 상당히 곤란한데 지금 이런 곳이 아닌데 지금 볼 게 없네요 우리 바람 쐬러 가자 이렇게 멀리 나오니 어때 할리우드 할리우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약간 영화관 같아요 할리우드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아 언제 널 그곳에 데려다 줄 테니까 혼자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안 아 닥터스트레인지 2가 개봉을 하기 때문에 닥터스트레인지 2의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내일도 어 어 어 우리 바람 쐬러 갈까 예 시원한 바람 아 여기가 보이나요 근데 어 어 둘이 함께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바람 쐬러 가자 저쪽으로 보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시던 그 할리우드의 글자를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보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는 아니네요 또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일단 한번 최대한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리우드야 기다려 남친짤 느낌 나나요? 조심해 고맙습니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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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부터 나 니가 보고 싶어 바쁜 일 없으면 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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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하인드를 통해서 저는 할리우드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에선 볼 수 없었던 이 할리우드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블에 진출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찍어도 안 나오겠죠 저 톡토로 한번 찍어주세요 둘이 함께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여요? 남새러 가자 보이네요! 아 보이네요 확대하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업로드하면 여러분들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부신 햇살은 창에 내려앉아 바람은 포로 스치며 브오오오오 계속 지키려면 하니께 지금 또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우리 둘만 우리 코스받이 안 흘러봐요 밤도 안 흘러 내가 데리러 갈게 우리 바람 쐬러 갈걸 네 지금 저는 더 그로브라는 곳에 와 있어요 여기서 이런 이것저것 그리고 다양한 매장들이 있고 여기 또 가운데 분수대가 있대요 그래서 분수대에서 사진도 좀 찍고 나이키 매장이 있어서 나이키도 한번 둘렀다가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우리 둘이 함께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바람 쐬러 가자 이렇게 멀리 나오니 어때 가고 싶은 곳 생긴 날만해 언제든 널 그곳에 아 여기 진짜 이쁘다 여러분 여기가 더 그로브에서 유명한 포크존이래요 분수대에서 많은 분들이 또 사진도 찍으시고 저 또한 열심히 찍고 있는데 추후에 여러분 앨범이 공개된 이후에 멋진 사진 많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 필카를 필카 어플을 또 샀어요 아주 비싸게 주고 또 샀는데 필카 이 감성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또 제가 필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프레임에 게이트 1 이렇게 하면은 딱 옛날 그 느낌이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아이고 이 정도 하면은 아주 또 필름 카메라 감성 그대로의 감성이 또 나옵니다 여러 다양한 사진들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이쁘게 재밌게 또 많이 봐주세요 저길로 가볼까요? 여란 하늘 하얀 구름 한 점 없는 우리의 날씨 내일도 계속 맑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